음악 인간과 자연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친환경이 기업의 모토로 적용되면서 모든 산업 분야가 친환경 상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분야에서도 친환경 제품인 바터메시가 처음 출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서 녹색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 자연을 해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개발 자원이 없을까 늘 생각해온 우리 회사는 친환경이며 재활용 차원에서 바터메시를 KS골제화하여 콘크리트 천연골제 대체제로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원료는 반영구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음악 일반 골제를 대체하는 바터메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참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품의 특징과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해요. 우리 회사의 제품은 골제 내부 기공의 한 통일성이 우수하고 보험과 보험의 효과가 탁월하며 시물 성장에 필요한 미네랄 성분을 합류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 보강토 옹벽블록, 호안블록, 주차블록 등이 있습니다. 연약지반의 보강용 도로, 공장, 공원 등에 응용되는 보강토 옹벽블록은 동결융의 저항성이 크고 절단면이 미려하다. 또한 장기 강도가 우수해 포목, 건축 현장에서 옹벽과 조경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균일한 치수로 제작해 자재 수급이 원활하다. 하천, 제박, 산비탈 등지에 사용되는 호안블록. 다양한 색상과 우수한 강도, 간편한 시공의 장점을 가진 이 블록은 범면과 호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구조물의 기능과 식물, 식생에 의한 생태계 보호 복원 기능이 있다. 천연 골재를 대체한 재활용 석탄제를 사용해 친환경적이며 자체 비료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주차블록은 주위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주차장, 산책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어만 어려울 뿐 알고 보면 우리 실생활 주위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바터 메쉬는 일부러 생산하지 않아도 자체 생산되는 천연 원료로 기존의 천연 골재와의 차이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친환경적 재질, 골재 내부 기공으로 인한 무수한 통기성, 반영구적 수명이 가장 큰 특징이며 자체 비료 성분을 함유하여 식생에도 효과적이다. 우리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콘크리트 2차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특허 및 기술력과 자동화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장이 화력발전소 인근에 위치하여 원료 확보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화력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경량 골재 작업장은 빠른 원료 확보와 간편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KS 품질 인증 획득으로 제품의 우수함을 입증받고 있는 골재. 내부 기공으로 인한 투수력이 탁월하며 동결과 융해 저항성이 우수해 반영구적이다. 환경뿐만 아니라 도로에 쓰이는 투수블럭을 개발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포급 피해 예방과 지하수 보호, 열선 방지 효과, 빗물의 일시 저장에 의한 홍수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투수블럭. 이 밖에도 아름다운 미간을 제공하는 인조 경계석의 출시와 레미콘 사업의 확장으로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있다. 우리 공장 내에 시간당 210루배를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레미콘 시설이 완비되어 다량으로 소요되는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인근에 계획하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 등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 회사는 현 시대와 미래가 요구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제품 전문가들의 지도하에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연함없는 충고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임직원 일동이 노력하겠습니다. 현 시대의 요구와 환경을 무엇보다도 고려하는 기업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새로운 제품은 산업 분야의 활성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 녹색 산업의 리더가 되길 기대해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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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